안녕하세요. 들어오는 바닐라와 치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불닭팽이버섯 너무 오랜만이죠? 그리고 너무 매울까봐 매추리알 삶은거 준비했구요 오늘의 음료는 자몽젤리에이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너무 매울거를 대비해서 유제품들도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먹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운데 맛있어요 역시 대박이야 이번엔 매추리알 매운 소스 매웜 해요 고기 참기름 즐기름 너무 맛있어져 맵다 매욤 와 찹쌀떡 매워 자몽젤리에이드 오우 맛있는데 매워 오우 맛있는데 매워 매워 아 매워 와 겁나 맵다 와 da ㅋㅋㅋㅋ 오우 와 안되겠다 너무 맛있어 이 아이러니하면 뭐야 으음 저의 불닭팽이버전 영상이 보고싶으신 분들 여러분 여기 눌러주세요 지금 입술이 너무 아파 근데 맛있어 오늘은 이렇게 불닭팽이버섯과 삶은 메추리알을 먹어봤는데요 겁나 매운데 겁나 맛있어요 이 아이러니함은 뭐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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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